자, 셋, 둘, 하나. 안녕하세요. 디트로 돌아온 너 버스티입니다. 3년... 3년은 9개월? 이만에 찾아온... 그냥 작업하는데 좀 재밌었어요. 이번에 특히... 원래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좀 마지막에 좀 열심히 다시 편곡하고 하면서 되게 한 단계에 좀 발전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믹스테이입니다. 조금... 좀 빨리 내려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거의 한 근 4년 정도가 걸릴지는 몰랐고 빨리 내려고 했는데 순서도 있고 또 뭐 제가 워낙 많이 채워가지고 내고 싶었어가지고 그랬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대시타는요 그... 임금이 이제 움직일 때 나오는 배경음악 같은... 실제로 대시타 음악을 샘플링 해가지고 라인들을 만들고 했던 그런 곡이죠. 근데 이제 청각적으로는 그냥 재미있는 곡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뮤직비디오에 되게 공을 들여가지고 시각적인 것도 만족하는 그런 뮤직...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되게 시나리오도... 처음 콘티 짤 때부터 미팅도 감독 얘기를 많이 하고 원래는 되게 미니멀하게 찍는 거였는데 아, 난 무조건... 무조건 사극 색창에서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 나오고 또 이제 부분 부분 수정하고 또 이제 제가 원하는 씬들이 있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좀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던 거 같아요. 이번에 듣기도 한 번. 일단 곡 분위기랑 너무 잘 맞고 제가... 제가 사극을 넣을 때부터 좀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이제 뭔가 동양적인 라인들을 쓰는 곡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곡들을 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침표를 찍어보자! 라는 생각에 좀... 좀 뮤비도 그냥 찍게 되었어요. 사실 그냥 비주얼적으로... 비주얼적으로 제일 예쁘게 나왔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흉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가 원해서 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전의 작들에 비해서 좀 단전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이 대비되는 것들에 대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가지고 특히 뭐 사극 세트장인데 현대적인 옷을 입고 차 드리프트를 한다던데 같은 흉터를 가졌지만 이제 금발인 왕이 있고 찾으러 가는 또 다른 어거스트리가 있고 그래서 상반되는 거에 되게 재미를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컨트리를 짤 때부터. 그냥 딱 딴 거 없이 그냥 예! 하고 고개 딱 들었을 때 좀 충격적이었으면 좋겠었어요. 그냥 이 세트장이랑 이런 것들이랑은 완전 좀 상반되는 느낌의 그냥 비주얼적으로 딱 들었을 때 헉 했으면 해가지고 다이어트도 되게 열심히 했고 검물을 태어나서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연습하는데 좀 꽤나 고생했어요. 검물 자체도 그렇게 무거운줄 몰랐고 실제로 그 소품을 이제 준비할 때 제가 이제 검물 리스트를 한국 환도 이제 환도라고 하는데 이제 조선 환도를 한 20개 정도 링크를 모아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이 중에서 골라달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명인이 만든 이제 반도를 사용을 하는데 아 무거워서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새로운 걸 하는 거는 어 특히 이번 걸 준비하면서 이번 믹스테이프로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신경 썼던 것 같은데 대시타는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저거는 뭐 사실 크게 걱정 안 해서 좋고 요즘 들어 되게 좀 자주 듣고 좀 마음에 드는 곡은 이제 사람이라는 곡이랑 사람을 요즘 최근에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그냥 이번에 되게 주제로 되게 다행인 것 같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어거스 2D라는 믹스테이프를 되게 과거의 이야기들을 좀 두루 했다면 지금 것들은 다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글쎄요. 다 미치고 마트하고 있는 중이라 다 마음에 들긴 해요. 첫 번째 트랙 이제 저달이라는 트랙의 벌스 2의 그런 가사나예요. 벌스 2는 정말 빠르게 나왔는데 벌스 2는 진짜 귀가 짜도 안 나온다고 약간 다들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벌스는 너무 잘 나왔는데 그 다음 벌스는 안 나오고요. 샘미프리라는 인텔루드로 들어가요. 곡인데 그거는 제가 통으로 노래를 해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했던 보컬 스타일은 아니고요. 아예 그냥 그냥 처음 시도해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거는 좀 재미있었어요. 녹음을 하는데도 다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혼자 녹음을 했는데 다양한 시도도 해볼 수 있도록 재밌었어요. 아 있죠. 왜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 이번 거 다시 작업하면서 전 거를 엄청 들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보완할 점들을 많이 개선을 했죠. 너무 강강강강 그때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레몬 못하죠. 근데 이제 되게 좀 많이 비교하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금 현재의 저를 좀 많이 담았죠. 거의 지금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제 지금 심리 상태 같은 것들 들어보시면 아쉬울 것 같아요. 일단 곡을 쓸 때 멜로디를 쓸 때 나와요 그냥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스타일 누가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나오고 못 찾으면 제가 노래를 하죠. 근데 이번에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일단 RM 씨 너무 감사하고요. 니화 씨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형님들 너무 감사하고 맥스 이 친구 맥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완성시킬 수 있는 믹스테이 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만든 음악이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제 해외 음원 플랫폼에는 올라가지만 무료로 공개가 되는 이제 거잖아요. 그냥 그냥 즐겨주셨으면 해서 곡은 너무 많이 써놨는데 아 이번에 다 털어내긴 했다 이제 계속 새로운 곡 다 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음악도 하는 친구구나 그리고 또 또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많은 친구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고뇌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그냥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살 어거스트의 기록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근 4년 전 2016년 8월 16일에 했던 거는 2016년에 어거스트였고 이번 2020년 5월에 나오는 이 D2는 28에 어거스트였으니까 되게 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 것도 비교해가서 비교해가면서 지금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정말 그냥 뭐 자기만족 그 순전히 팬 분들을 위한 음악이니까 그냥 듣고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 일찍 못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었어요 솔직히 저도 빨리 내고 싶었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도 들었었지만 저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해서 또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다행히도 응급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게 반응했기 때문에 아 후회는 없습니다. 또 또 몇 년 뒤에 또 또 다음 거를 만들 때 또 찾아 듣고 있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미래에 나에게 제가 만든 음악들이 다 미래에 저 함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편지 쓰듯이 미래에 나에게 편지 쓰듯이 만드는 음악들이 나오고 모르겠지만 일 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몇 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 십 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때 또 다르러 보러 가겠습니다.